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합일패란 고소경입니다. 드디어 2월 평가원 보느라 수고 많았고요. 수고한 대신의 대신 또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중요한 건 유평이 아니라 수능이니까. 일단 시험 잘 본 사람은 들어봐. 아니면 조금 우울한 사람. 근데 아시겠지만 유평은 유평이잖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거냐가 중요하니까 이번 시간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일단 좀 궁금해하는, 뭐가 궁금해? 난이도는 어땠느냐. 아시겠지만. 또는 1컷은 어느 정도 예상되느냐. 보시면 일단 선생님 봤을 때는 난이도는 그냥 중 정도 됩니다. 중급. 알겠죠? 이게 만약에 수능이었으면 난이도가 하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직 6월이니까. 1컷은 아마 한 47 정도? 조금 여러분들의 과대평가한다면 48까지 갈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보통 1컷은 잘하는 친구들이 하나 틀리고 다 맞거나 할 수 있는데 2컷은 이 정도 좀 쉬웠거든 사실은. 그러면 2컷도 올라가요. 그래서 2컷은 한 45 정도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요한 건 이제 문항별로 자, 선생님이 한번 써놨는데요. 선생님 매 모의고사 해설할 때마다 총편할 때 이거 해주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왜 해줄 것 같아요? 일단은 자, 20번이 몇 단원의 문제야? 이거 3단원이야? 그걸 몰라서 써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만약에 내가 2개 틀렸대. 그럼 자기가 2개 틀린 문항을 알아요. 아, 나는 뭐 19번, 20번 틀렸어. 나는 16번과 20번 틀렸어. 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한 8개 틀렸어요. 그러면 점수, 결과만 중요한 것 같고 뭐 8개가 뭐 뭐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써놓으시고 오케이? 틀린 문항을 체크를 해봐요. 그러면 뭐가 나와? 아, 내가 대단원적으로 봤을 때 몇 단원이 부족하구나. 그쵸? 보통의 화학에서는 어디가 쉽다 그러니? 당연히 어려운 건 일단은 양적에서는 어렵고 그 다음에 4단원, 중화는 뭐 부담슬 수 있는데 이건 시간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2단원이 가장 무난하고요. 3단원도 무난하잖아. 여기서 과연 몇 개나 틀렸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기본적인 점수를 안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반드시 한번 표시를 해봐봐. 알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딜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 시험에서 핵심 문항을 좀 본다면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11번 동의문소인데 뭐 이건 배점이에요, 여러분. 쉬웠어, 어려웠어. 쉬웠죠? 동의원소랑 존재비 문제는 아니었고요. 동의원소에서 입자수 문제예요. 동의원소는 두 가지 문항이 있다고 내가 떠지잖아. 그렇죠? 하나는 존재비를 이용한 평균 원자량, 평균 분자량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는 입자수 분석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기체였기 때문에 기체의 밀도는 뭐에 비례한다? 분자량에 비례한다를 이용해서 가볍게 풀었어야 되는 2점짜리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금속의 4만원 이거 트인 사람은 조금 반성해야 되는데 조금은 이제 특이한 점이 있다면 비가 나왔다는 거 존재의 비를 이용해서 풀었죠. 그렇죠? 자, 농도는 뭐 늘상 나오는 계산 중심이었는데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16번 자, 이번 문제에서의 약간의 포인트 문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이게 뭐냐면 아, 이건 약간 신용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있고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랑 세 번째 줬단 말이야. 근데 첫째 분의 둘째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건 몇 쪽 온소였어요? 1쪽이었죠. 1쪽은 이게 엄청 크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주어진 조건이 누구였어요? 베를륨과 붕소와 탄소이기 때문에 1쪽이 없었거든. 그럼 뭘 잡아내야 될까? 뭐 여기서 아, 둘째 이온화 에너지 분의 셋째 값 이 값을 꺼내는 게 포인트였죠. 뭐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얘를 뒤집어서 곱하면 되잖아. 이하니? 어, 이거 뒤집어서 곱해주면 이 원이 없어지면서 이 값이 뜨지요. 이 값이 크다. 뭐 누구겠어요? 2조 원소겠네. 이게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였습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17번 문제. 중화적정 문제인데 자, 중화적정에서 이제 늘서 나오는 질량 100분의 문제였고요. 많이 나왔던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질량 100분을 알면 뭘로 바꿀 수 있어? 몰 농도로 바꿀 수 있고. 그죠? 희석해서 이제 중화적정 시켰는데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Na 플러스의 몰 농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똑같거든 이거는. Na 플러스 어디서 와요? NaOH에서 오는 거니까 그 몰 농도 곱하기 필요하면 뭐가 나오겠니? Na 플러스의 몰 농도가 나왔겠죠? 어, 이걸 이용해서 풀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그죠? 다음 기체 양론. 난이도 있었다 없었다? 아, 별로 없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어려웠던 친구들은 어, 많이 못 풀었던 친구들은 아마도 혹시 1g에 들어있는 A원자수 나왔는데 그거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못 보겠죠. 그러니까 항상 1g당 1g에 들어있는 이 말이 뭐야? A당 B라는 건 A분의 B니까 1g에 들어있는 A라는 건 질량분의 A의 몰 수거든요. 여기다가 질량을 곱했어야지. 뭐가 나와? A의 원자수가 나오죠. 이걸로 풀었던 문제입니다. 그죠? 자, 선생님이 해석하면서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이거 없어도 어, 분제랑 B만 가지고도 어른들도 때려받을 수도 있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중화반응은 어, 굉장히 쉬웠죠. 아, 이거 뭐 2점짜리였고요. 양적 계산 또한 매우 쉬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 두 개가 흔히 말하는 가장 고난도 문항이었는데 오히려 두 개는 좀 쉬웠고 사실 여기서 중간중에서 여기는 안 썼지만 어떤 친구는 친구마다 다르니까 나는 PH, POH 문제에서 시간을 많이 썼어요 여러분 가능하고요. 나는 또는 양자수 문제에서 아니면 개수 맞추는 거에서 산하수 문제에서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뭐 요 정도가 메인이 아닐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볼까요? 일단 이번 시험에서 뭐 잘 본 친구들은 잘 하고 있는 거니까 꾸준하게 앞으로 문제 풀어가면서 계속적으로 감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죠? 모의고사 계속 나오니까 모의고사 푸시면 되겠는데 학생 A를 두 학생을 한번 나눠볼게요. 자, 35점까지로 한번 끊어볼게요. 왜냐면 요거 전 페이지로 백해보면 이게 메인문항이었거든요. 어떤 식으로는 이게 PH일 수도 있고 그죠? 뭐 바꿀 수 있는데 자, 요거를 다 더하면 몇 점 같아요? 여러분 이거 다 더하면 요거 11점이잖아요. 그죠? 요거 다 더하면 9점이네요. 합치면 20점이네? 그러면 생각해봐. 이거 다 틀렸어요. 그럼 몇 점이에요? 30점이죠. 그죠? 자, 이걸 다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췄으면 30이 나와야 되는데 이 중에서 몇 개는 또 얻어걸리지 않습니까? 찍었을 때 그래서 한 두 개 정도 얻어걸리면 35점 본단 말이야. 그러면 자, 고정도 친구라면 일단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이 얘기예요. 자, 첫째 기본 개념에 대한 문화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35점 맞으면 친구들 그래요. 야, 너는 혹시 개념을 모르니? 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 그럴 것 같아. 에이, 다 알아요. 그쵸? 아니면 반대로 야, 너는 개념을 다시 한번 해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 그거 개념 했는데 겨울에 다 했어요. 또한 다시 한번 해야지라고 마음 먹어도 이거 언제 다 해? 처음부터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쵸? 이 개념을 전범위 개념이 아니거든. 어, 진짜 기본 개념 문화학이라는 걸 이걸 학습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까 단원별로 문화학습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야. 어, 내가 일단 기본적으로 2단원과 3단원이 안 돼 있으면 절대로 고객점은 가기 어려워요. 아시겠죠? 어, 또 하나 이게 양적 계산처럼 한번 공부해서 오, 알았는데 그럼 문제를 계속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적 계산이라는 건 분명히 내가 3월에 풀었다? 모의고사 3월 학평에서 풀었어. 맞았어. 4워도 맞았어. 근데 이번에는 틀렸어. 그럴 수 있어. 그쵸? 그게 이제 양적 계산, 중화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양자수 같은 문제는 또는 산화수로 개수 맞추는 문제는 뭐 이런 것들은 이번에 엄청 쉽게 나왔지만 음 이런 걸 한번 공부하면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쵸? 아, 이건 만약에 본인이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2단원에서 이번에 많이 틀렸어. 그럼 좀 더 겸손하게 2단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그쵸? 그거를 단원별로 대단원 아니면 소단원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하자. 소단원별로 차근차근차근 접근하자라는 거고요. 자, 만약에 스님 강의를 좀 이용한다면 추천하는 강좌, 강좌는 스피드, 빅킬러, 유형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은 사람 들어봐. 여러분, 이 문제 6번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늘상 얘기하는 거거든. 이게 이온결합에서 6번은 물론 쉬운 문제였는데 이온결합에서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문제를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안정한 이온의 전자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번 시험 문제는 거기 써 있었죠? 한 놈은 X2 플러스였나? 한 놈은 CL 마이너스였어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가 지금 시험 문제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1대 2결합이잖아? 이용결합이니까. 근데 전자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40 몇 개 나왔잖아. 그렇지요? 그러면 자, 이게 CL2니까 얘가 전자가 몇 개야? 18개짜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2개 있어야 되니까 36을 빼서 나머지 판단했겠지, 당연히. 근데 이 조합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뭔 얘기냐? 아무것도 없이 주기입회에서 2, 3주기 원소라고 쳤을 때 만약에 안정한 1몰당 전자 개수가 20일에 그러면 머릿속에서 빡빡빡빡 지나가 줘야 돼요. 어떻게 지나가? 10개 더하기 10개구나. 그 얘기는 아, 뭐 가능해? NAF처럼 MGO처럼 10개, 10개구나. 가능하고 또 하나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2개 18개구나. 그치?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어야 돼.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진짜 많으면 지나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6월 평가원은 수능의 반영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쪽에 안정한 이온이 안정한 이온의 전자 수가 2개고 10개짜리 애들. 뭔지 알죠? 네. 이쪽도 10개짜리 이쪽은 18개짜리 이 조합이거든. 그래서 이온 결합물질 하나가 있을 때 이 전자 수가 30개래. 그럼 30개가 나오는 조합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 10개, 10개, 10개밖에 없거든. 그럼 1대2 결합이냐? 2대1 결합이냐? 즉, MGF2냐? NA2, O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 줘야 되거든. 알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업을 했어요. 선생님이 강조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 스피드잖아. 매우 강도 짧으니까 반드시 들으면 엄청나게 문제 푸는 개념과 문제의 연동이 아주 잘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꼭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가장 많은 친구들이 포진되어 있는 그죠? 화학을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것도 또 아닐 수 있는 이 점수대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터져요? 오케이. 35, 35, 35 가다가 갑자기 47 확 올라갈 때가 이게 이 정도 점수의 사실은 근데 본인이 알죠? 여기서 몇 개 찍어서 맞았는지는 스스로 알 거고 자, 이런 친구라면 학생 B예요. 본인이 판단했을 때 핵심 단어에 대한 문제풀이 훈련을 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지 않으면 PH가 뭔지 몰라서 POH가 뭔지 몰라서 못 풀어? 그러진 않잖아요. 몰롱도가 뭔지 몰라서 농대 문제 못 푸는 게 아니거든. 개념은 다 알아. 설명할 수도 있어. 근데 문제만 만나면 아, 이게 한 박자 느리네? 아니면 안 풀린 일일 수 있죠. 그죠? 끊이오는 훈련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그 훈련을 이 정도라면 좀 알잖아, 이제. 그치만 보면 그 훈련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줘야 돼. 구체적으로. 이 구체적이라는 건 첫 번째는 문항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기적 단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수능 아직 얼마큼 남았어요? 지금 이제 6월 시작했잖아. 6, 7, 8, 9, 10 충분히 5개월에서 남았어요.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많은 친구들이 전범위, 전범위, 전범위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사실은 공부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 아, 지금 6월이야. 7월이야. 8월이야. 구체적인. 수능까지 가면 좀 그래요. 그래서 9월 평가원이 있으니까 9월 초에 자, 이 3개월 동안 내가 뭘 집중할 거냐. 이것도 너무 길어? 그러면 아, 여름방학 있잖아요. 여름방학 보통 7월 말에 하니까 아, 이때까지 내가 두 달 동안 난 뭐에 집중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줘야 돼.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양자수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한다면 양자수 문제를 최소한 30문항은 풀어줘야죠. ph, po, h 문제 30문제는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 딱딱딱 체크해 주는 거야. 그래서 6월 달에 양자수, ph, 금속의 산하환원, 중화, 적정원, 끝내겠다. 그러면 한 주마다 할 거리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계획이 안 서 있으면 뭐예요? 합의하잖아. 아이, 다음 주 해. 지금 수학이 급한데. 다음 주 해. 지금 국어가 급한데. 학원 숙제 엄청 많네. 뭐 이럴수, 그쵸? 그럼 밀리거든. 그쵸? 어, 그러니까 반드시 좀 구체적으로 빡센 계획을 좀 세워줘서 이거를 실천해가면서 이걸 보내줘야 됩니다. 스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7월 학평이 있지만 7월 학평을 위해서 또 뭔가를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고 그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제 모의고사가 막 이슈화 되니까 모의고사를 막 50회 풀면 성적이 막 오는 것 같은데 많이 알면 알수록 모의고사도 빠르게 풀고 틀린 게 적잖아요. 틀린 게 적으면 검토할 시간도 적잖아. 그러니까 많은 횟수를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모의고사 하나 풀 때마다 막 6개씩 틀리면 그렇잖아. 10개 풀면 60개 틀리는데 통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구체적인 학습 계획과 문제를 풀자라는 겁니다. 개념을 모르지 않으니 역시 추천 강좌는 스피드 비킬러 유형 특강이랑 자, 스팸이 지금 이거 완강되어 있는 거죠? 비킬러 시즌 1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6평 대비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모의고사는 수능 대비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 그래서 시즌 1, 2, 3가 있는데 지금 6회분 나왔는데 이번 6월 평가관보다는 당연히 어렵죠. 어렵고 선생님 페이지 보시면 이거에 대한 평이 있어요. 선생님이 피드백을 좀 원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풀고 나서 느끼는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많은 친구들이 뭐 얘기 쫙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번에 좀 아쉬웠던 건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산하수로 개수 맞추는 문제 왜 쉬웠을까요? 다 써 있었거든. 근데 거기에 문자 M 플러스라던가 그잖아? 아니면 뭐 X라는 M이라던가 이런 게 붙으면 조금 일이 커져요. 근데 선생님 모의고사는 이래부터 단 하나도 이런 게 없는 문제가 없어요. 이런 기출 보시면 또는 수능 문제 기출도 이런 게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야. 문자가 하나 늘 늘어날 때마다 정단율이 10%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친구는 이번에 뭐 산하수로 개수판 치는 건 그냥 금방 풀죠. PHP, OHS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이번 것을 한눈에 풀어서 한 번에 쫙쫙쫙 눈에 보일 수 있을 만큼 푸는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이걸 풀면 실력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아시겠나요? 이런 URL 평가안을 보면 사람이 마음이 그래. 진짜로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은 어때? 화가 나야 돼요. 조금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지금 막 남학생 좀 안 듣는 게 했지만 여학생들은 약간 눈물도 글썽글썽할 수 있을 만큼 억울해야 되고 화가 나야 되는 거지. 진짜 열심히 했으면. 근데 왜 점수가 안 나왔을까? 공부했던 유형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실수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그잖아. 근데 그 중간에 노력은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 진짜 화가 날 만큼 열심히 했나요? 아니라면 좀 더 반성하시고 9월 평가안까지는 진짜 한 번 난 이렇게까지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라는 마음으로 한 번 던져보자. 자기 의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거든. 성적이라는 건 늘 얘기하는데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3월, 4월, 6월 주식이에요? 그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하지만 어느 순간 터져요. 이게 6월이었던 친구도 있었을 것 같고 9월인 친구도 있어요. 실제 수능이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려면 진짜 좀 얘기한 것처럼 묵묵히 일일비하지 말고 이번에 잘 봤다고 또한 안주하시면 다음 모의고사에서 당황전소 만날 수도 있잖아. 그치? 꾸준히 묵묵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직 5개월이 남았으니까 여러분은 충분히 다 할 수 있거든. 자, 이렇게 선생님의 6월 목표에 대한 해서보고 쉬웠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은 행운 좋아하니까 여러분은 길을 주기 위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네이크로바를 그리고 마무리할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주는 선생님의 선물입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이크로바라는 것이 그죠? 요거를 뭐 사진 찍어서 뭐 여러분의 갖고 있어도 운이 따르지 않을까 이게 내 심정이야. 내 행운은 노력을 해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이크로바라는 것이 네이크로바라는 것이